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밤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위였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6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1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목도리나 장갑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1cm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도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아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전주가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8도, 청주가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가 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중부 일부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특히 내일 중부 내륙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추위의 기세는 더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